그리고 또 이제 베트남 국적을 가진 멤버분이 계신데 한빈씨 전혀 몰랐습니다. 자 그러면 이제 혹시 베트남어로 가능한가요? 아 가능하죠. 오케이. 자 그러면 저희가 또 이제 유튜브로도 생방송이 되고 있고 굉장히 또 글로벌한 라디오거든요. 그래서 혹시 베트남어로 이제 팬밤 라의 방문 소감 짧게라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. 오늘 템펙스에 참가한 라디오는 정말 행복하고 행복합니다. 정말 기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정말 기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와우~~ 혹시 죄송하지만 무슨 뜻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? 네. 오늘 라디오에 올 수 있어서 너무 영광하고 오늘 즐겁게 보내자 그런 뜻이에요. 혹시 한국에 오신지 얼마나 되셨어요? 저는 2년 반? 3년 정도 됐어요. 근데 원래 한국어를 아예 못 하셨어요? 네. 아예 못 했어요. 대단하다. 저도 이제 저희 멤버 중에서 외국 멤버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도 이제 외국에서 한국에 왔을 때 한국어를 아예 못 했는데 그 잘해지는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든 과정인지 좀 지켜봐가지고 와 그거를 경험했다고 생각하니까 리스펙합니다. 와 대단합니다. 진짜로.